저는 한국에 있는 트렐릭스 파트너인 엔큐리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한 4년 전부터 트렐릭스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배포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트렐릭스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는 좀 많은 목표를 더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렐릭스와 함께 계속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싶습니다. OK. And how is 트렐릭스 as a partner to you? 트렐릭스 솔루션은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솔루션이고 고객들하고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고객한테 인정받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Thank you.